엄마, 지금 뭐 해? 엄마, 현우 꼭 하고 있었지. 어떻게 지냈어? 재밌게 지냈는데 엄마 보고 싶어. 엄마도 현우가 너무 너무 보고 싶어. 엄마, 이제 그만 끊자. 네, 엄마는 더 좋아하고 싶었네. 나 지금 많이 졸려서. 알았어. 나 엄마 보고 싶었는데 지금 짠고 있는 거다. 엄마, 지금 나한테 끊자. 엄마, 지금 어디야? 엄마, 엄마 지금 막 가보고 여기 잠깐 나와. 우리 언제 와, 엄마? 아, 조금 이따가 갈 거야. 잘 빠지면 자기 존이, 지금 자기 존이거든. 그래가지고 엄마 빨리 와야 돼. 알았어. 엄마, 엄마 너무 잘 알게 됩니다. 엄마, 엄마. 엄마, 뽀뽀. 뽀뽀. 뽀뽀해, 엄마. 저기로 한 번 보여줘. 뽀뽀다. 뽀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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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다. 뽀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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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다. 뽀뽀다, 뽀뽀다, 뽀뽀다. 뽀뽀다, 뽀뽀다. 뽀뽀다, 뽀뽀다, 뽀뽀다. 뽀뽀다, 뽀뽀다. 뽀뽀다, 뽀뽀다, 뽀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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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집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럼 더 늦을걸 보고 싶다 더 없어요 엄마 어떤 밤에 있어? 나 왔어? 알았어 엄마 없는데 안 보고 싶어? 나 조금 보고 싶어 엄마? 조금? 삐디나 보기 재밌어? 응 여기 공연을 해보면 강아지도 있고 닭도 있고 도끼도 있어? 삐디나 거기 강아지도 있고 이런데 누우면 도끼도 있다가 올래? 응 엄마는 그 때 많이 많이 보고 싶으니까 잘 있다가 와 알았지? 응 재밌게 잘 오다가 와? 응 안녕 엄마한테 안 들려야지 안녕 엄마랑 무슨 얘기 했어? 어디 있냐고 친구 집에 있어요 근데 카메라 사람 나 봤는데 카메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? 어디요? 거기 엄마요 엄마한테 카메라 사람이 왜 있어요? 이제 친구들한테 가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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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없는데 너 혼자 잘 가질 수 있겠어? 네 있어 뽀뽀 사랑해 아 엄마도 사랑해 응 아 아 지지갑에 다지고 왜요? 네네 잘자 안녕 네 안녕 엄마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요? 엄마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미리 한번 연습해볼까? 아뇨 저 그냥 마음속으로 다 연습 했거든요 아 마음속으로 아까 연습 다 했어? 응 응 왕자님아 네 그런데 엄마 얼굴이 안보여 안보여 아빠? 응 엄마는 잘 모아있는데 그런데 저희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하연 목은 말을 하려고 목은 안 보여 하연 비웠어 대님 화장실 가고 싶어? 아니요 빨리 가려고요 빨리 가려고요 빨리 전화하게 챙겨줘요 가자 대님 엄마 전화하러 가자 여기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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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말해줘 빨리 오라고 해 정말 동네? 어 어 어 내가 모르고 한 거 말 어 도윤이 거 피처를 보여줬어 그래서 미안해 했어 아 진짜? 도윤이가 영화를 해줬어? 네 핀핀하려고요 빨리 빨리 말해줘요 아 대님 보고싶어서 엄마 어떻게 해 아 대님 보고싶어서 엄마 어떻게 해 어떻게 아 핀핀하려고요 아 앗 앗 아 앗 쟤 아 에허 잭을 닦아